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6살 게스트는 바로바로 쥐이입니다. 지금 가기 전에 준비를 빨리 했고 시간이 남아서 지금 라이브를 켜보았어요. 쥐이야 너는 뭐하고 있니? 뭐하고 있니? 이 재밌는 필터가 있어서 안녕 안녕 네일 안 바꾼지 오래됐어요. 연말에 하고서 아직 네일을 안 바꿨습니다. 여러분 너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네 괜찮아요 저희는 아니요 사실 안 괜찮아요. 흐흫 흐흫 오호호 아니요 이 Ahomen의 job 나는 옷 suspicious 아니요 아은 Jag 이 아ень이 이 아 blocks 네 아 하나 지금 제 뒤에 사람 있거든요. 보이시죠? 제 뒤에 지금 사람 있어요. 제 뒤에 사람 있어요. 제 뒤에 사람 있어요. 제 뒤에 사람 있어요. 제 뒤에 사람 있어요. 저는 요즘 요리하는 거에 엄청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요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샤브샤브도 해먹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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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브샤브 너무너무 슬프지만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쿡빵 사실 요리하는 거 되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요리가 막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좀 요리하는 거를 브이로그나 그런 거를 통해서 또 아니 속상한 게 아니 속상한 게 저번에 그 요리한 브이로그가 720으로 올라갔잖아요. 그게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문제로 1080을 안 올라가고 720으로 올라가서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너무 속상한데 그 몽몰랜드 채널이 생긴 다음부터 올라간 브이로그가 다 화질이 그렇더라고요. 난 똑같이 핸드폰으로 하고 핸드폰으로 편집하고 찍은 건 똑같은데 그 전에 MLD 계정이 올라간 거는 다 고화질인데 몽몰랜드 계정이 올라간 것만 저화질이 돼가지고 뭔가 해결방안을 찾으려 했는데 모르겠어요. 다시 물어봐야지. 하여튼 여러분 30분 뒤에 봅시다. Let's meet at neighbor now in 11 o'clock 저희는 내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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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